전라도에 사는 한 청년이 이웃 마을의 처녀를 몹시 사모하고 있었다. 단어 날 그녀를 한 번 복원한 후로 그는 자나 깨나 오로지 그녀 생각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에게 자신의 애틋한 연모의 정을 알릴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운다. 그는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그녀에게 서신을 끼우기 시작했다. 물론 처녀로부터 덥석 답장이 올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줄기차게 서신을 보내고 또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던가. 마침내 처녀로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답장이 왔다. 그는 뛸 듯이 기뻤으나 편지를 열어보고 심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답장이 오긴 왔는데 보무지 그 내용을 알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서신에는 오로지 적이라는 한 글자만 적혀있던 것이다. 서적을 뜻하는 글자이므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책을 선물하라는 얘기인지 보무지 그 적힌 뜻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청년은 서신을 들고 동네에 머물고 있다는 김삿갓을 찾아왔다. 선생님께서는 학식이 높으시니 제발 이 서신을 해독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발 이 서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십시오. 청년이 강곡히 청했으나 제 아무리 천하의 김삿갓이라도 그 뜻을 한눈에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김삿갓은 청년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내가 마침내 이 서신에 숨어있는 내용을 알아냈네.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한 가지 알아볼 게 있네. 예,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청년은 서신에 담긴 뜻을 알아냈다는 김삿갓의 말에 말에 띨듯이 기뻐했다. 이 마을에 혹시 대나무밭이 있는가? 예,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그 글을 제게 보낸 처자의 집 뒤쪽 동산에 있습니다. 오,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풀어낸 뜻이 확실하게 꾸먼. 아, 그렇습니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서 알려주십시오. 허허, 이 사람 안달이나 꾸만 그려. 왜, 아니겠는가. 그토록 사모하는 힘으로부터 온 귀하디기한 답장을 며칠이 지나도록 그 뜻도 모르고 있으니.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해줄 테니 잘 듣게. 청년은 눈을 초롱초롱 뜬 채 김삿갓의 입만 쳐다보았다. 이 서신에 써있는 적자를 하나씩 분해해서 각기 해석을 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네. 즉, 적자는 대나무주, 올레, 이십, 즉 열십자가 둘, 날릴, 이라는 글자로 분해할 수 있고, 각기 그 뜻을 새겨 합쳐보면 대나무밭으로 스무하룻날에 오라는 내용일세. 알겠는가? 아마도 그 처자의 배움이 보통이 아닐세. 자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학문에 더 정진해야겠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마침내 서신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청년은 김삿갓에게 영거프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김삿갓은 적자를 적어보낸 그 처자의 현명함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또 먼 길을 재촉했다. 조루룩. 오늘도 나흘이나 굶은 김삿갓은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인가를 찾아 헤메으나 가면 갈수록 깊은 산중이었다. 도무지 인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 눈에 헛것이 보일 정도로 배가 고픈 김삿갓은 저 멀리에 있는 초가집에서 저녁밥을 짓는 굴뚝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게 보이는가 싶어 힘을 내서 냅다 달려가 보면 쓰러진 고목이 우뚝 서있고 구수한 생선 굽는 냄새가 난다 싶어 달려가 보면 어느 산 짐승의 배설물만 널부러져 있을 뿐이었다. 김삿갓은 크게 낙심하여 이러다간 아무도 없는 깊은 산중에서 곰작없이 죽고 말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나흘째 끼니를 걸렀어도 정신줄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다 생각했다. 아마도 지금 이대로 쓰러지면 그것이 곧 김삿갓의 무덤이 될 것이다 는 생각에 다시 한번 당차게 마음을 먹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뒤로 얼마나 걸었을까. 아마도 오늘로 굴문지 다섯째로 접어드는 밤일 것이다. 한발 한발 힘겹게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험준한 산새 사이로 저만 지쯤에 심의하게나마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닌가. 김삿갓은 순간 움찔했다. 혹시 저 움직이는 물체가 사람이 아니고 맹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맹수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니다. 사람이라면 먹을 것을 청해보고 맹수라면 마지막 힘을 쏟아 죽기 살기로 혈투라도 버려서 기필코 그놈의 고기를 먹겠노라 각오를 다졌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행히도 그 물체는 사람이었다. 여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김삿갓은 단전에 접먹던 힘까지 끌어올려 작은 소리로 그 사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김삿갓과 엇비슷한 연배의 사내였는데 자기 키보다 많은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가는 중이었다. 김삿갓은 사내를 보자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만 실신하고 말았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지고 있던 나무를 모두 비워버리고 대신 김삿갓을 지게에 실어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시오. 눈 좀 떠보시오. 하지만 너무 지쳐서 일까. 김삿갓은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김삿갓이 깨어났을 때는 이튿날 아침이었다. 사내는 밤새 김삿갓을 간호하느라 그랬는지 두 눈이 퉁하고 얼굴도 매우 수척해 보였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이고, 이제 정신이 조금 드셨나 보구려. 여긴 저희 집이니 안심하십시오. 김삿갓의 눈앞에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남자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김삿갓은 그제서야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한나절을 누워서 몸을 추스르고 나니 다시 잊고 있었던 시장끼가 강하게 밀려왔다. 김삿갓은 목숨을 살려준 남자에게 제대로 감사의 말도 못한 채로 염치 불구하고 부탁의 말을 건넸다. 내가 곱기를 끊은 지가 오늘로 엿새가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먹을 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차, 이런 정신머리하고는 내가 간호를 한답시고 식사 올리는 걸 깜빡 잊고 있었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상을 차려 올리겠습니다. 사내는 한눈에 보아도 너무도 착하고 선량해 보였다. 그는 마치 자기 형제의 병간호를 하듯 정성이 지극했던 것이다. 잠시 후 사내의 아내가 상을 차려 들고 들어왔다. 그런데 상에는 몰건중 한 그릇만 달랑 놓여있었다. 그것을 보자 사내는 몸둘발을 몰라하며 쩔쩔매는 것이다. 아이고, 얼른 기운을 차리시려면 하얀 쌀밥에 고기를 드셔야 하는데 저희가 워낙 궁핍하게 살다 보니 대접이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은 눈물이 빙 돌았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제가 고기를 끊어온지라 아마도 지금 급하게 쌀밥을 먹으면 장자가 놀라서 크게 달이 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죽이 맞을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 형편을 헤아려 대접해 주시니 제가 오히려 송구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김삿갓은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달게 먹고 나서 남자에게 말했다. 저 역시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은혜를 갚을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가진 거라고는 쥐꼬리만한 글재주뿐이니 담대로 시 한 수 지어드려도 될런지요. 그러고는 이내 시를 지어 사내에게 주었다. 내 다리 소반 위에 멀건 죽 한 그릇. 하늘에 뜬 구름 그림자가 그 속에서 함께 떠돌네. 주인이요.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좋아한다오. 시를 받아든 남자는 갑자기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머뭇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하며 공연히 발을 굴렀다. 그러자 김삿갓이 의아에서 까각을 물어보니 사내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가 배우지 못해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이렇게 귀한 글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먹지를 못하니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 이렇게 순박할 수가. 김삿갓은 그들의 겸허한 마음에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이 부부야말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경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깟 글 좀 더 안다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안아무이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들 부부는 성인이 아닌가. 흰 쌀밥의 고깃국도 명예와 권위 따위도 그들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 없는 겁대기여 뜬구름인 것이다. 그들은 죽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부부와 인사를 하고 헤어진 뒤에도 김삿갓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그 집을 향해 존경의 고개를 숙였다. 김삿갓이 하루는 묘양산 근처에 어느 마을을 지나던 중이었다. 갖가지 자파를 파는 어느 전빵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전빵 주인 내외가 서로 격하게 다투고 있는 게 아닌가. 다투는 정도가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 서로 이놈아, 처녀나 쌍소리를 서로 입에 담아가며 격렬하게 다투었다. 그들의 싸움을 보다 못한 나이지긋한 노인 하나가 나서서 싸움을 말리려고 들었다. 아이고 여보시오, 이제 그만두시오.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소. 이제 그만 싸움을 그치고 물건이나 파시구랴. 그러나 이 부부는 노인의 말 따위는 귀뜸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라는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화풀이를 해댔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뭘 안다고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 그러고는 다시 자기 부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기 시작했다. 야 이년아, 내년이 뭘 잘했다고 우겨. 그래, 어디 오늘 한 번 내 손에 죽어봐라. 오늘 내 초상날이 될 것이다. 남편은 억센 팔로 부인의 머리채를 격하게 쥐고 흔들더니 힘껏 내동댕이 졌다. 아이고, 나 죽네. 저 연병할 놈이 사람 죽이네. 원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부인도 이에 질세라 악을 쓰며 남편한테 대들었다. 두 부부의 기세로 보아서는 오늘 내로 보무지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한참 구경만 하던 김삿갓은 더 이상 부부의 싸움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한 가지 깨를 냈다. 그는 부부의 전방으로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물건을 꺼내 하나씩 밖으로 내던지며 말했다. 자, 여러분, 어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시오. 오늘 돈은 안 내도 되니 어서 주워가시오. 빨리 주워가는 사람이 임자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이것저것 집어들기 시작했다. 삼박질하던 전방주인 부부는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 싸움을 그쳤다. 남편은 눈을 불아리며 김삿갓에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었다. 이봐, 당신이 뭔데 남의 물건을 가지고 함부로 퍼주는 거야? 죽고 싶어? 그러자 김삿갓이 빙긋 웃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보시오, 방금 당신은 분명히 마누라를 죽인다고 하지 않았소. 마누라를 죽이면 당신도 관가에 끌려가 곧 죽음을 당하게 아니오. 그러면 결국 이 전방은 주인 없는 집이 될 텐데 미리 물건 좀 나누어 주었기로서니 뭐가 그리도 잘못됐단 말이오? 그 말에 전방주인 부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렇게 죽일 듯이 지고받던 부부의 싸움이 그지부지 끝난 것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팩이라는 말이 있듯이 싱겁기 짝이 없는 싸움이었다. 아무리 격렬히 싸우더라도 앞의 경우처럼 둘이 마음을 합쳐 공격할 대상이 생기면 금세 싸움을 그친다. 하지만 결국 부부가 싸움을 그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뚜렷한 명분만 생긴다면 싸움은 그 자리에서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이다. 김삿갓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런 깨를 발휘한 것이다. 허나 김삿갓은 이것도 하나 잘 알고 있다. 절대 부부싸움은 끼어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경상도 어느 마을을 지나던 김삿갓은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갈깔대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아니,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어서 웃고 있는 것이오. 같이 좀 웃어봅시다. 그러자 비쪽 말은 사내 하나가 나서서 대답했다. 저기 걸어가는 젊은 친구 때문에 모두 웃고 있어오다. 사내가 가리킨 곳을 보았더니 어떤 젊은이 하나가 한 손에 담뱃대를 쥔 채 걸어가고 있었다. 김삿갓이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젊은 사람 같다. 사내에게 다시 물었다. 아니, 저 친구는 내가 보기엔 지극히 멀쩡해 보이는데 뭐가 우습다는 게요. 그렇지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마도 뭔가 다른 것이 있을게요. 호기심이 동한 김삿갓이 빠른 걸음으로 젊은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랬더니 역시 보통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었다. 그는 건망증이 몹시 심한 젊은이였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걸을 땐 손을 앞뒤로 흔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 사실조차 까먹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는 조금 걸어가다가 담뱃대가 보이지 않으면 깜짝 놀라 혼잣말로 말했다. 어라? 금방 내 손에 있던 담뱃대가 어디 갔지? 눈앞에 있던 담뱃대가 보이지 않으니 그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잠시 후 거르니 담뱃대가 앞으로 또 쑥 나오면 안심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라? 여기 있었구나. 그러나 이내 담뱃대가 또 눈에 띄지 않으면 어, 담뱃대가 또 없어졌네. 하고 걱정을 했고 담뱃대가 앞으로 쑥 나오면 어, 여기 있었군. 하며 안도했다. 젊은이는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내 담뱃대와 어라 여기 있구나를 계속 반복하며 마치 다람쥐 체바퀴 돌듯 온종일 동네를 휘저우며 다닌다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들으니 그 젊은이는 어려서 포약을 잘 못 먹어 머리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 한다. 어찌 보면 그 젊은이는 평생 남의 웃음거리가 되어 일생을 마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 젊은이에게 연민의 정마저 들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감사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지 않은가 온전하게 평생 사랑부실지대로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김삿갓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길을 떠났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하루는 김삿갓이 어떤 마을 초입에 들어섰니 200명은 넘었을 듯한 커다란 느티나무가 버티고 서있었다. 마침 그 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쓴 6명의 선비가 빙 둘러앉아 고담줄놈과 시를 나누고 있었다. 김삿갓이 슬쩍 다가가 선비들의 시를 들어보니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김삿갓이 그들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선비님들 지나가던 과객이 온대 오늘 이 고을에서 하룻밤 신세를 질 곳이 있을까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같이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초라한 행색에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양반아 지나가던 중이었다면 그냥 계속 지나갈 일이지 왜 하필 우리 마을에서 머물려고 하시오? 아직 해가 좀 남았으니 저 너머 마을로 썩 가보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무례하기 자기 없는 말투로 내뱉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왠지 기분이 나쁜 생각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런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런 되먹지 않은 놈들이 모여 앉아 시같지도 않은 시나 나불대고 있는 걸 보니 이 마을에서 머물기가 쉽지는 않겠군만. 김삿갓은 우선 그들에게서 숙소 구하는 일은 깨끗이 포기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 가까운 주막을 찾았다. 주막에는 이미 밤이 이슥해서인지 많은 한량들로 꽉 차있었다. 여보시오 주모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겠소? 하지만 주모는 혼자서 눈꽃들 새 없이 바쁜 터라 김삿갓의 물음에 대꾸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여보시오 주모 내 오늘 하룻밤 여기서 머물다 갈 셈이오만 객방이 있겠소? 김삿갓은 다시 한번 주모에게 큰 소리로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느냐고 청했다. 그때서야 주모는 흘깃 김삿갓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할 일을 하면서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따 참말로 바빠 죽겄는디 웬 비렁뱅이가 와서 설치는겨 자고 가려면 돈부터 내쉬오 하룻밤에 다섯 냥이오 당연히 김삿갓의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나는 지나가는 과개기요만 지금 수중의 돈이 한 푼도 없구려 혹시나 남는 방이 있거든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하룻밤만 재워주시구려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주그리고 누웠다 새벽에 일찍 떠나겠소 그러자 주모가 휘때를 올리며 대뜸 소리를 보럭 질렀다. 아니 이 비렁뱅이가 돈도 없다면서 왜 이리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요? 온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기가 빡빡한 뒤 동냥잠을 자려고요. 그럼 정 방이 필요하면 저기 빈방에 있으니 거기서 좀 쉬다 가든가 주모가 가리킨 곳을 보니 그야말로 초라한 골방이었다. 김삿갓은 어쩔 수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갔다. 문풍지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 바람은 솔솔 들어오고 벽으로는 쥐가 갉아먹었는지 벽은 허물어지기 직전이고 바닥은 그야말로 창고만도 못한 방이었다. 아니 창고였다. 저녁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주모는 주먹밥 하나 가져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주모를 불러다가 한 번 호되게 면박을 주고 방앗간 같은 곳으로 가 잠을 잘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지만 스산한 가을 밤 한 대잠을 자다가 병이라도 들면 큰일이다 싶어 국창고 냉기가 스미는 구둘장에 몸을 이었다. 뚫린 문풍지 사이로 가을 밤에 싸늘한 보름달이 보였다. 그 달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김삿갓의 신세가 철양하기가 이를 때 없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뜨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욱신 안 쓰신 곳이었다. 찬 바닥에 이불도 없이 쪼그려 잠을 잤으니 뼈마디가 안 아플 리 없다. 김삿갓은 긴 한숨에 저절로 시 한 수가 읊어졌다. 안락성 안에 날이 저무는데 못난 것들은 모여앉아 어설픈 시를 짓고 있네. 마을 인심이 고약해 낙은해를 위해 밥 짓기는 미루고 주막 풍속까지 야박해 돈부터 달라고 하네. 허기진 배에서 천둥 소리 자주 들리고 여기저기 뚫린 창문에 냉기만 스미는구나. 긴밤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강산에 전기 한 번 마셨으니 이것은 벽곡의 신선이 되려는 시험이던가. 벽곡이란 신선이 되기 위해 곡식을 먹지 않고 수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안락성에서 안락하지 않은 밤을 보낸 소감을 읊은 시다. 김삿갓은 야박한 동네 선비들과 주모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이 나라의 정치를 원망하고 나란님을 원망했다. 잘못된 정치의 뒤치닥거리는 왜 힘없고 나약한 백성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긴 탄식을 하며 오늘도 발길을 재척한다. 혼례를 울리고 추나 추동을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신랑이란 게 기생집을 들락거리더니 동기머리를 올려주고 첩살림을 차렸다. 양반집으로 시집 온 지 한 해도 지나지 않아 하만댁은 속이 수치됐다. 호구한 날 신랑과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모두가 양반입 내 넓은 갓을 쓰고 사랑방에 앉아 시조를 짓고 고담준론을 나누지만 밤만 되면 개차반이 된다. 유초신은 초부가 당상관을 지낸 명문 대가집 대주로 어릴 적부터 신랑과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며 의형제를 맺은 사이다. 신랑과 친한 또 다른 친구는 서당 훈장이다. 조선 팔도를 유람하던 선비 하나가 이곳 진주의 발길이 닿았다가 하도 명필이라 유림들이 그를 잡아 주저앉혀 훈장이 됐다. 신랑과 유초시 훈장은 항상 어울려 다니며 낮에는 양반 행세를 하고 밤이면 술독에 빠졌다가 기생패 위에서 엎어져 잤다. 그러다가 신랑이 병이 났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처분 집문서를 팔아넘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이튿날 유초시가 하만댁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머슴 덕보를 데리고 가더니 신랑을 얻고 왔다. 하만댁은 기가 막혔다. 싱싱할 때는 천년 치마폭에 사여 살더니 병이 나서 반성장이 되자 하만댁이 떠맡게 됐다. 사랑방에 눕혀놓자 유초시와 훈장이 번질나게 드나들어 아예 낮이나 밤이나 대문을 열어놨다. 어떤 날은 의원이 오고 어떤 날은 유초시가 심만일을 데려와 삼배 보자기를 풀어 이끼에 쌓인 산삼샛뿌리를 꺼내 푹 다려서 축 늘어진 신랑 입에 넣어줬다. 유초시와 훈장은 신랑을 지극경성으로 간병했다. 사랑방에서 함께 자는 게 예사였다. 남자들의 우정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하만댁은 간복했다. 친구들이 신랑을 돌보는 덕택에 하만댁이 훨씬 편해졌다. 신랑이 기생찜을 쏘다닐 적에 신랑보다 그 친구들을 더 미워했던 일을 후회했다. 친구들의 염원도 외면한 채 신랑의 병세는 기포만 갔다. 피를 토하고 곡기를 끊더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에 눈을 감았다. 하만댁은 이 집으로 시집와 신혼의 달콤함도 맛보지 못했고 항상 애만 태워 신랑이 죽어도 가슴에 북받치는 슬픔이 없었다. 남의 눈이 무서워 우는 척만 했지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초시와 훈장은 구곡간장이 끊어지듯 땅을 치며 울었다. 두 사람은 상복을 입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모든 장례를 상주처럼 빈틈없이 치러냈다. 칠일장을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고 하만댁이 사랑방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신랑이 누웠던 요 밑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요지는 유초시에게 팔천량을 빌렸으니 논밭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것이다. 필체는 틀림없는 신랑 글씨다. 하만댁은 앞이 캄캄해졌다. 논밭을 다 팔고 이 집을 팔아도 팔천량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다. 하만댁은 유서를 들고 훈장을 찾아갔다. 훈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산삼과 우왕을 사느라 유초시가 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낙담에 실신할 것 같은 하만댁에게 훈장이 묘한 말을 했다. 유초시가 하만댁에게 땅문서, 집문서를 받았다 해서 하만댁을 쫓아낼 일이야 없을 테고 유초시가 하만댁 내에 출입만 하면 될 것이라 했다. 하만댁이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하니 재산 모두 유초시에게 바치고 유초시 첩이 되라는 소리다. 집에 와 부엌께서 냉수 한 사발을 마시고 퍼질러 앉아 울고 있는데 나무쯤을 지고 머슴 덕보가 들어왔다. 하만댁이 눈물을 닦고 이 사람아, 잔의 세경을 아직도 못 쪄서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받아도 되고, 먼 훗날 받아도 됩니다. 하만댁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보게, 산삼 한 뿌리 얼마나 하는가? 덕보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제가 마님댁에 들어오기 전에 심마니를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나으리가 병석에 있을 때 다려준 것은 산삼이 아니라 산양삼이었습니다. 한 뿌리에 세냥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댁이 튀어오르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서 유서를 꺼내 자세히 보니 신랑 필체와 흡사했지만 삼수변의 마지막 획이 급하게 치켜올라간 게 달랐다. 곧바로 사또에게 달려갔다. 예방이 죽은 신랑의 필체와 유서의 필체를 보더니 다르다고 판정했다. 권장 열대에 유초시가 털어놨다. 가짜 유서와 유초시가 가진 자용증은 훈장이 썼다는 것. 훈장도 권장 열대에 고향 무산에서 삼서 위조를 했다가 들통이나 도망쳐서 이것저것 흘러다녔다는 걸 제 입으로 불었다. 유초시와 훈장은 옥에 갇히고 하만댁은 퇴퇴 양반놈들 한마디 뱃고는 가산을 정리해 덕보와 함께 어디론가 멀리멀리 떠나갔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첩첩산 중 청석골 박금이 뚫린 하늘에서 짧은 애가 떨어지면 한로의 사늘한 밤공기가 어둠과 함께 밀려와 만물이 죽은 듯 정막 강산이 된다. 횃불 하나가 까딱까딱 시룩 어둠을 밝히며 골짜기를 올라 심매만이 집 삽작 앞에 닫자 방 안에서 불이 켜지고 통곡 소리가 정막을 깼다. 아이고 아이고 시숙님 어쩌자고 이렇게 빨리 이승을 떠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백형의 부고를 받은 심생원은 벽에 이마를 박고 어깨만 들썩이는데 심생원의 마누라 옥실댁은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이다. 심생원이 조실부모하고 백형 밑에서 컸는지라 부모상이나 진배 없다. 윗방에 마당새 잠자리 펴주고 임자도 빨리 눈 붙이시오 동트면 떠나게 옥실댁은 시숙께서 더덕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라며 고사리 도라지 보따리를 싸다 말고 휘산에 묻어둔 더덕을 가지러 초롱불을 들고 나갔다. 에구머니 옥실댁이 굴렀다. 부고를 갖고 온 마당새와 심생원이 뛰쳐나가자 옥실댁이 장작더미에 처박혀 아우성을 쳤다. 아이고 발목이야. 심생원이 업고와 찬물에 오른 발목을 넣고 주물렀다. 아 비명이 터져나왔다. 동창이 밝았을 때 심생원이 일어나보니 옥실댁은 광목으로 오른 발목을 칭칭 감고 발목이 팅팅 부어올랐어. 나 좀 업고 갑시다. 결국 옥실댁은 집에 남고 마당새와 심생원은 집을 나섰다. 옥실댁의 곡소리만 청석골에 울려 퍼졌다. 날이 밝았다. 삼촌 어디 편찮으세요? 삽작을 열고 우덕이 들어와 종마루에 궁둥이를 붙였다. 방문이 열리고 옥실댁이 오만상을 지푸리며 삼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프네. 옥실댁이 자처지종을 얘기했다. 청석골엔 딱 두 집이 살고 있다. 심생원과 우덕이다. 우덕이는 원래 읍내약재상에서 심부름하던 시동이었는데 13살 때 10만이가 되겠다고 심생원을 따라 산에 들어온 지 5년이 됐으니 이제 어깨가 떡 벌어진 18총각이다. 심생원은 함께 다니던 10만이 노인이 기력이 다해 저작거리 아들 집으로 가버려 혼자 다니기 허전하던 차에 우덕이 들어와 자식처럼 돌보며 온갖 것을 가르쳤다. 우덕아 산삼이란 것은 역물이요.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온 산을 1년 12달 훑고 다녀도 못 찾아 산신께서 내게 점지해 주시는 겨 항상 마음을 바르게 먹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해. 악행을 저지르면 산신께서 산삼을 몽땅 감춰버려. 명심하겠심도. 우덕이는 덩치만 걷지 순진한 아이 마옵니다. 곧잘 산삼을 찾아서 청소거리 떠나갈 듯이 우롱차게 신밧다를 외쳐댔다. 이제 반듯한 심마니가 돼 심생원이 더는 가르쳐줄 것이 없었다. 그날도 포자기에 푸고포를 싸들고 해가 뜨자마자 용바위 아래서 만나 산신제를 지내고 산을 타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심생원이 나타나지 않아 집으로 온 것이다. 숙모님 알목은 어때요? 칼끝으로 찌르는 것 같네. 좀 주물러다오. 우덕이가 방에 들어가 광목으로 칭칭감은 오른 발목을 주물러주자. 광목띠를 풀게. 우덕이 광목을 풀고 숙모님 발목에 하나도 붙지를 않았어요. 옥실대기 볼면서리로 이 사람아 붙고 안 붙고 간에 아픈 걸 어쩌나 빨리 주물러주게. 우덕이는 갑자기 숨이 확 막혔다. 옥실대기 고쟁이를 무릎 위까지 걸쳐놓은 것이다. 우덕이 고개를 돌리고 옥실대기 오른 발목을 주무르는데 몸은 펄펄 끓고 얼굴은 홍시가 됐다. 비스듬히 누운 옥실대기 다리를 조금씩 움직여 오른발을 우덕이 사타구니에 넣자 약물이 바지를 뚫을듯이 치켜올랐다. 무릎도 좀 주물러주게. 삼합을 치른 후에 우덕은 뻗었고 옥실댁은 부엌에서 암탉을 잡았다. 열이틀 만에 심생원이 돌아왔다. 옥실댁이 우물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시승님의 극락 황생을 빌고 있었다. 가을은 심만이들이 학수고대하는 계절이다. 산뿌리에 힘이 모였고 열매가 새빨갛게 익어 심만이 눈에 잘 띈다. 그해 가을 우덕이는 한 뿌리에 산삼도 찾지 못했다. 이듬해도 그 다음에도 천석군 부자 노참봉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콧간에 나락섬이 그득 쌓였고 다락엔 돈 괴짝이 가득 찼다. 전대만 묵직하게 차고 나가면 못할 게 모시어 저작거리에 나가면 왈패들도 두 손 모아 절하고 기생집에 들어서면 기생들이 와르르 보선발로 뛰쳐나와 소매에 매달린다. 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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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채용사 노릇도 해 사또와 술자리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이다. 허나 천하의 노참봉도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참모를 쓰러뜨릴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또의 주선으로 참봉 벼슬은 샀지만 노참봉은 양반이 아니고 참모는 양반집 규수다. 스물여섯 양반집 규수가 재물만 많은 쌍꺼집에 참모로 들어온 사연이 묘하다. 세 살 아래 신랑이 소과인 초시에는 진작 합격했지만 백과는 판판이 낙방이요. 설상 가상 병까지 얻어 들어눕게 되자 체면 불구하고 노참봉 내 참모로 들어온 것이다. 보통 참모 품삭해 곱조를 받고 하루 건너식 집에 가서 자고 오기로 한계 들어올 때 약조 였다. 양반 종가집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어란 탕평채 보풀하기 등등 이상에 오르자 노참봉은 양반이 된 기분이다. 종가집 만며느리 참모는 음식 솜씨도 빼어놨지만 자태도 선녀다. 초승달 눈썹 사슴눈 앵두 입술 백옥 살결에 우수의 젖은 얼굴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허리를 질끈 동요맨 치마가 수밀도 엉덩이 굴곡을 그대로 드러낸 채 상을 놓고 나갈 때의 뒤태를 보노라면 노참봉의 하천은 뽀근해진다. 그래도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렸다. 2패 1패 늙은 기생 젊은 기생 봉기 주모 치마만 둘렀다 하면 물뿔 안 가리고 쓰러뜨린 후 전대를 풀면 그만이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참모는 달랐다. 쓰러뜨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하루는 술상을 들고 사랑방에 들어온 참모에게 노참봉이 안동댁 술 한잔 따라주면 안될까 부드럽게 청했지만 참모의 대답은 나는 기생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였다. 한여들은 자신을 칭할 때 첸내라고 하는데 참모는 나다. 노참봉은 그런 무한을 당하고도 할 말이 없었다. 기회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술상을 들고 사랑방에 온 참모가 한참 망설이더니 참봉 어른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말해보게 신랑의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참봉 어른의 은혜로 특별한 품삭을 받지만 백숙을 올리고 약을 지어오니 나가는 돈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마침 의원께서 좋은 산삼이 들어왔다기에 말을 잊지 못하며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더니 500량만 빌려주시면 빌리기는 뭘 빌리나 그냥 쓰게 노참봉이 살짝의 안동댁의 어깨를 감싸끌어 당기자 화들짝 놀라며 참모가 한다는 말이 참봉 어른의 은혜를 갚으려면 목숨도 바쳐야 되겠지만 옛말에 병석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의 마누라는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탐한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의 길을 빼앗아 병석에 누웠던 사람은 벌떡 일어난답니다. 노참봉이 눈을 크게 뜨고 나는 죽어도 좋네 자네만 알아보면 안동댁이 처음으로 배시시 웃으며 참봉 참봉 어른 나도 죽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참봉 어른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갚고자 신랑이 병석에서 일어나면 저 안동댁은 기꺼이 참봉 어른과 잠자리를 함께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합니다. 그 후 안동댁 신랑은 병석에서 일어났고 노참봉은 안동댁에게 봉침을 요구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노참봉이 불을 끄고 안동댁 옷걸음을 풀려고 하자 은장도를 빼든 참모 안동댁이 제가 약조한 것은 잠자리를 함께한다고 했지 몸을 섞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두 사람은 결국 사또 앞에서 송사를 벌이게 됐다. 자처지정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사또 단칼에 안동댁 손을 들어줬다. 며칠 후 달밤에 동원해서 사또가 노참봉과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여보게 노참봉 송사로 봤을 때 안동댁 그년의 볼깃짝을 때리려 했는데 왜 자네는 송사를 재개했으면서 자네가 지도록 해달라 했는가 송사를 재개한 사람이 자기가 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네 노참봉이 웃으며 형님 제가 500냥을 그냥 줄 사람입니까 안동댁 치마를 수없이 벗겼지요 문제는 병석에서 일어난 안동댁 신랑이 자기 철을 의심하며 그 큰 돈이 어떻게 생겨 산삼 열두 뿌리를 사게 됐는지 꼬치꼬치 캐물어 송사를 벌인 거예요 다 안동댁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